이제 피부마사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스팀으로 모공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스팀 수건 올라갑니다. 한숨 주무셔도 됩니다. 손톱 관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시겠다구요? 추가금액이 발생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추가금액은 97만8천원입니다. 어머, 지금 시작했는데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베드 온도는 어떠신가요? 가운 입으시니까 좀 추우시죠? 그럼 온도를 좀 올려드릴게요. 어머, 고객님. 손이 너무 차가우세요. 우선 손 좀 마사지 먼저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복부관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결제는 고객님께서 하실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조금 비싸긴 하죠?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10회 하시면 1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회원권을 구매하시면 500만원 DC 해드리고 천만원에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거 어디가서 절대 말씀하시면 안돼요. 원장님 몰래 이렇게 많이 할인해 드린건 처음이거든요. 아래로 처진 볼살을 광대쪽으로 끌어올리면 혈액순환이 잘된답니다. 벌써 안색이 맑아지신것 같아요. 스팀타올 내려갑니다. 나른하시죠?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아휴, 기지개도 계세요. 오늘 마사지 받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품도 많이 구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나은 서비스로 전성껏 모시겠습니다. 2차 복부 관리 받으시면서 주의사항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주에는 꼭 지키고 오시면 돼요. 고객님, 2차 안받으시고 환불하시겠다고요? 죄송하지만 환불은 어려우세요. 그날 회원권 등록하시고 카드 결제하실 때 고객님 사정으로 발생한 문제는 저희 샵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계약서에 젤리로 사인도 하셨잖아요. 그쵸? 사인하신건 기억나시죠? 그럼 2차 복부 관리 진행하겠습니다. 준수사항은 식사는 하루 한 끼로 줄이셔야 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6시간 공부를 주신 다음에 오후 12시쯤 너무 배가 고프시면 주로 반개나 트리 두 알 정도만 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물 4리터 이외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식을 1년 정도 하셔야 유지가 된답니다. 다음 관리 때까지 꼭 지키고 오세요. 지금 고객님 뱃속에 숙변이랑 노폐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럼 고객님 이건 어떠신가요? 잠시만요. 그 관리가 너무 힘드시면 금액이 조금 더 추가되시는데 고객님은 일단 독소 배출이 우선이시니까 다른 관리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이건 보시기간이 필요없는 관리거든요. 이번에 저희 본사에서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10회에 1225만원이거든요. 전신 관리에 들어가는 마사지 직원은 저렴하다고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고객님은 음 9회분이 남으셨으니까 1254만원 1255만원 아직 외부에서는 구매 불가능한 제품이니까 쉿! 비밀이에요. 소수 VVIP 고객님들과 저희 직원들만 먹고 있거든요. 고객님도 VVVIP 고객님이시니까 원하시면 판매해 드릴게요. 어머, 소수님 고객님. 고객님도 허리가 다시 다 돌아오셨다고요? 어머, 머리 하시다가 원장님이 더 찐 것 같다고 하셔서 뛰쳐오셨다고요. 기분 전환으로 머리 좀 땋아 드릴게요. 옷 갈아입고 나오시면 식사 준비해 놓겠습니다. 팩 내려드리겠습니다. 어머, 팩을 잡으셨어요? 주세요. 이거 다 쓴 거는 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빵이 아니에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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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거는 드시는 게 아니에요. 다 했으면 일회용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일회용이에요. 자, 재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급히 무슨 일이세요? 어머, 이번에 열리는 미묘대회 예선전에 나가신다고요? 작년에 개최된 미스고리아 맞죠? 그거 일회진이 찌개 고객님이시잖아요. 저희 샵에서 피부관리랑 헤어메이크업, 의상까지 전담으로 해서 배출해낸 거거든요. 고객님, 혹시 소속 있으세요? 없으시면 작년에 찌개 고객님이 받으시고 진으로 당선된 레이저 프로그램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더 깊숙하게 꼿꼿이 근육화시키기에 손가락에 끼우는 모양으로 개발되었어요. 근육이 많아지면 모근이 짱짱해지면서 모질도 윤기가 나게 되고, 모질을 받쳐주는 근육들이 힘을 줘서 털을 못 빠져나가게 꽉 움켜쥐거든요. 얼마나 효과가 좋냐면 털 때문에 힘들어.. 눈 보호를 위해 보안경 씌워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는 세가지의 이슬이 담긴 초초초초고급 레이저에요. 첫번째 이슬이 담긴 레이저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 체질에 가장 잘 맞는 이슬을 찾는 과정입니다. 1470만원 해서 총 5122만원이 나와요. 여기서 고객님은 50% DC 해드려서 음.. 5122만원 나누기에요. 2561만원만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2561만원 결제하겠습니다. 결제가 끝났으니 캐딘블랙 레이저로 들어가겠습니다. 결제가 끝났으니 캐딘블랙 레이저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512, 1장 см. 4122.. 2일정도.